무등학원 무등학원이라고 했어요. 학원, 공부하는 학원 그런데 그 골목길을 앞뒤를 두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다 심지어 저 도망하는 차가 백으로 가는데 개월이 좀 있었는데 그 개월을 두고 백을 하는데 돌을 던지고 하얀빵을 던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승용차에 백을 하는데 시속 한 60km 이상 달렸다 이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다 백으로 달리는데? 백으로 달리는데 한 60km 정도 속도가 돼 있다 이건 뭐 엄청난 경험과 동시에 백으로서 복면 강도, 복면이? 아니 복면을 하는 거 잔해 들었어도 잘 모르겠는데 밤에 그렇죠 밤에? 그런데 잡으러 가니까 백으로 동해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었고 그 승용차는 저희들한테 하얀빵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잡아라 하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고 잡지 못하죠 뭐 그러면 그 당시에 폭도 예를 들면 시민군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차가 도망을 갈 때는 백을 해야 도망을 갔다 다 길을 태아줬다 그런데 경험이 그걸 잡으러 갈 때는 다 길을 막았다 뭐 라는 거